2013년 산청군 소재 동의보감촌 1원에서 열리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추진할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행사 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개최된 재단법인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발기인총회에서는 재단법인 설립 취지문 채택과 정관 확정을 비롯해 임원 선출 등이 이뤄졌으며 이어 열린 창립이사회에서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김도관 도지사를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엑스포 행사의 대외적 활동과 집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행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